복부초음파, 간도 보궁, 쇠장도 보궁, 콩팥도 보궁, 또 산전진찰로서의 부인과 초음파, 난소, 자궁, 그쵸? 자궁근종? 또 산과 초음파, 태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구나. 근데 심장초음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초음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해합니다. 심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어, 이 교수, 이 교수. 나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 CT 찍어줘. 심장 CT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사선이 너무 많이 쏘여요. 심장이 빨리 움직이잖아요. 더 많은 방사선을 쏘여서 더 쪼개가지고 찍어야지만 심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장 MRI 찍으신 분 계세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MRI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고형체를 찾는 거라 실제로 심장 MRI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와 혈류의 흐름, 그리고 판막이 닫히고 안 닫히는 유무, 또 간혹 심장 안에 혈전이 있거나 심장 내 종양 등 심장질환 또는 심장 구조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는 경험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 등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금식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아주 쉽게 심장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냐고요? 우선 심장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내막염, 허혈성 심장질환, 대동맥질환, 그걸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내기의 판막이 있는데요. 이게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혹시 판막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모판, 삼첩판, 이천판 이런 것의 협착증, 폐쇄부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즉 허혈성 심질환인 경우에는 심장초파를 해보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보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예쁘게 콕콕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상된 부분은 여기는 제대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기능이 떨어져서 잘 안 움직이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심근증처럼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특정 부분이 안 움직이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심장은 근육세포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 계속 움직이죠.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심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드물게 폐 또는 간에서 생긴 암이 전이되는 경우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혈전등이 있는 경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심장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 우리가 청진을 했는데 심장에서 푹쿠, 푹쿠 이런 예쁜 소리가 아니라 푹쿠, 푹쿠, 푹쿠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걸 힘 잡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들린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심장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하기로 주최선생님하고 사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복부 초음파, 소화기계 초음파는 금식을 통해서 장을 비우고 장을 자극하지 않아야지만 판단이 가능하지만 심장 초음파는 별도의 금식이 필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심장내과 전문의 등을 통해서 약 30분 내외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에게 숨 참으세요. 숨 쉬세요. 이거 복부 초음파 할 때도 굉장히 비슷하죠. 정확한 심장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숨 참는 정도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를 뇌식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폐에 질환이 있거나 흉부에 근육이나 지방이 많아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뇌식용으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뇌식용으로 넣는 끝부분에 초음파를 달아서 식도까지 갑니다. 식도랑 심장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식도 심장 초음파라고 합니다. 식도로 가느다라는 초음파를 넣어서 심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 심초파가 다른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초기가 의심이 돼요. 그런데 심전도에도 안 나오고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달리면서 심전도를 해도 의심이 되는데 잘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부하 심초음파를 합니다. 즉 심장에 약물로 부하를 가하거나 운동으로 부하를 가해서 이 초음파의 영상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은 기술들이 발달돼서 3차원 심초음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심초음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2021년 9월 이전에는 비용이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면서 비용이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호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여러 번 받아서 횟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지만 19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이 필수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심장 초음파, 과거에는 비용이라든지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심장 초음파에 혜택을 받고 있으니 고혈압이나 또는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시면 주치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심장 초음파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